산남냄새 와 이게 1인분입니다 1인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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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우리가 되게 평온하게 잘 먹는 거 같아 와 머리 뜯고 안 써와 그래도 당신 때는 고생했다고 동일한 거 보니까 고생했다고 한 게 아니 그냥 애들보고 아우 이제 화내지 말라고 아현ита 소주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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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왕쩡 먹지? 이게 맛있으니까 나지? 약 좀 먹자요? 먹는 걸 약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봐, 이봐, 이봐 진짜 맛있다 내가 사놨게 하산주 준비했다고 해라 하면은 아멘